단천을 좋아하는 분이 단초대 고개가 안나오는지 군인위천을 또 왔어요. 우리 김창...붕어의 신님 아니 오 12시, 1시에 왔는데 4, 5시간 짬락하고 갑니다. 3월 13일 여기는 뭐 계속 짬락하는데 난낚시에 비면 붕어 왜이렇게 잘 나와요?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있기는 해요. 못잡는 분도 많지만 또 꽤이씨 잘하는 분도 이렇게 잘하네? 고마워요. 3월 13일 톡으로 왔네요. 군인위천의 짬락으로 대박 쳤습니다.